기준은 본인을 얘기하고 대주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님으로 봤을 땐 사주 자체가 너무 부지런해. 그리고 야물딱죠. 굉장히 야물딱지고 현실적인 사람이야. 뜬구름을 잡고 살지를 않아. 분명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거의 대가다 하지. 이상의 뜬구름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굉장히 냉정하고 똑똑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 봐.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야물딱지다. 이런 소리는 듣고 살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 팔자가 억시고 드세졌어. 그렇죠.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물론 남편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같다.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돼. 남편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 비해서 게을러요. 뭐를 하라고 해야지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뭘 찾아서 하지를 않아요. 다 제가 사. 그렇죠? 그게 본인의 팔자가 그래서 드신 거야. 그냥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뭔가 다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완벽해야 되고 그게 맞아야 돼. 그러니 잠을 안 자도 내 할 일은 해야 되는 사주예요. 남편을 보면 한숨이 나와. 안 맞아요. 그렇죠? 한숨 나와요. 한숨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게 남편을 대신 인물을 보고 결혼을 했는 건지 능력을 보고 결혼을 했는 건지 그런데 착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착한 거 하나밖에 없네. 바람 안 피우고 그런 거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저는 오만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이라 저희 신랑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 그냥 안 가본 데 없이 안 해본 일 없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팔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신랑은 시골의 태생이고 고지식함은 있지만 착하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니까 저는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거 하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답답했죠. 다른 거. 인물을 그런 건지 뭐에 그랬는지. 답답했죠. 나 이 사람 착한 거 하나만 보고 살아오지. 아니.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다. 남편의 할 일까지 본인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뭐를 하라고 해서 해야 되니 나는 내가 그냥 먼저 행동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와 여자가 바뀐 거지. 맞아요. 역할이. 맞아요. 부부가. 지금도 그래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집안의 대장 노릇을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소심해 우리 신랑이도.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고집이야 있지만 따라와 주니까 본인이 그나마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이혼했어야 되죠. 올백 번 더 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해주니까 본인이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살고 팔자도 세고 직성도 센 사주고 덕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인덕 인간의 덕 이 덕이 착함 없어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무지하게 나는 노력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네. 제 사람을 너무 또 믿고 한 번 딱 좋으면 한 번 좋으면 저는 그냥 간까지 다 빼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좀 어려운 사람 못 지나가고 이런 스타일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뒤통수를 마신 적이 몇 번 있고 사람이 많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그렇게 해야 겪으면서 성숙되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인간의 덕은 없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인간의 덕이 없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내가 본인한테 느끼는 게 뭔가 갔으면 여기 이만한 게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항상 체이고 항상 답답해. 뭔가 여기에 밥에 한 공기가 딱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항상 체해요. 361일에 300일이 체해요. 그게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화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죠 화. 저는 내시경도 1년에 먹었을 때 두 번도 하고 소확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몇십 년을 살았는데 병은 없어요. 병이 아니고. 근데 이제 답답해.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오늘 더 답답했어요. 왜? 오늘 몰라 여기 오는데 아침부터 소화도 더 안 되고 막 더 답답한 거야. 오늘 여기 오는데 그래서 답답했어요. 그렇죠? 더 답답했어요. 여기 밥 안 공기가 그냥 딱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 답답하잖아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 본인이 돈을 번다고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왜 남는 게 없냐고. 제가 다 나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열심히는 벌고 진짜 쉬지 않고 쓰리잡까지 하면서 벌었는데 돈 다 어디 갔어? 사람들 다 어필딩 사놨어? 이 정도로 저를 보면 안 쉬고 일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랬고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아이들은 어떤 말이냐면요? 애들은 장난 짜서는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딸도 그렇고 머리들은 좋아. 애들은 근데 공부 안 하는 건 아빠를 닮은 거지. 공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아빠를 닮은 거지. 뭔가 좀 나태하고. 절 닮은 건 없어. 뭔가 태만 하고서 아빠를. 둘 다 절 닮은 애들이 없어. 악착 같은 건 없. 빠리빠리하고 이렇게 좀 막 딸이 약간 저 닮은. 그래서 약간 아들보다. 그런 거지.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걸로 가는 게 좋아요. 기술적인 걸로 해서 제대해서 그러고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고. 그게 좀 4차원인. AB형에 있는 데다가 그래서 저는 안 건드려요. 그래서 간섭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걸로 해서 제가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됐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좀 말하자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단체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부딪히는 성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애가 성격이 막 못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어떤 그게 굉장히 강한 애라고 봐야 돼. 근데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지 밥벌이 나고 사느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그거는 있어요. 남한테 이렇게 막 길붙고 이런 걸 딱 싫어해. 자존심이 강해. 그래. 지 밥벌이 나고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잔소리 안 해. 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저는 그냥 그런 스타일. 그런 쪽으로 해서 딸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딸이 고집이 세. 아파랑 똑같아. 딸이 고집이 세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에 비해서 애기가 좀 답답하다는 정도의 애기가 조금 이게 탁 깨서 좀 엄마처럼 빠릿빠릿하고 뭐 이러는 게 없어. 그냥 좀 답답하다는 거야. 네 맞아요. 남자로 남자로 표현을 하자면 좀 과묵하다고 그러지. 여자한테는 아울린 안 어울리는 거죠. 여자가 여우짓을 떨어야 되는데 선생님 말처럼 맞아요. 그게 안 맞지 요즘에. 요즘엔 그렇게 얼마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런 아이라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둘 다 사주직성이 세다 보니까 남의 밑에 있기가 참 어려운 애야. 딸은 엄마가 가르쳐야 되겠어. 맞아. 엄마가. 엄마가 하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가르쳐서 딸은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걸 하지는 못하는데 엄마가 뭔가 가르쳐서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요. 딸이 남의 맛. 저하고도 잘 안 맞아. 딸의 아빠 성격 닮아서 안 맞는데 자식이니까 제가 맞추는 거지. 자식이니까 고집이 세서 딱 승질나면 말도 안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안 맞는데 진짜 신랑하고는 몇 날 며칠 말 안 해도 자식이니까 제가 엄마니까 제가 수그러들고 이렇게 풀어주고 하지. 세요. 제가 그런 사주인데 내가 하나만 엄마 내 보면 엄마 내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선생님한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제 사주가 저가 누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신을 모셔요. 점을 보는 게 아니고 모셔뒀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얘기한 게 저는 열심히 벌어도 다 나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는 또 막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막 제가 다니질 않아서 선여 때부터 제가 점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점을 잘 안 보러 다녔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선여 때 막 그런 거고 그리고는 이제 결혼해서 또 점을 잘 안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점을 이제 보러 갔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 이제 몸을 엄청 안 좋아해요. 시집 와서 3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거의 뭐 누워 있어야 될 정도인데 저는 또 누워 있지는 않아. 그렇게 쓰러져 가도 저는 일을 해요. 견뎌내는 거야. 저는. 그런데 나는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 그게 신병이라고.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병이라는 걸 알아. 제가 그때 34살이고 이런 데 안 다녔으니까. 이해 못했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는데 그냥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두 달 있다가 또 간 거죠. 너무 죽겠으니까. 삐쩍 말라갖고 제가 44까지 나갔어요. 이 키에. 거의 뭐 그냥 눈만 쾌개게 돼 있고. 저러면 지금도 계속 저는 그냥 꿈을 꿔요. 그냥 신 꿈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잡꿈이야. 제가 볼 때는. 저는 점도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데 뭐에 모셔놨어? 사람들을 점을 저는 못 보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냥 그분이 눌러주는 식으로 조상꽃을 하시는 것 같아. 제가 30대 때는. 그래서 이제 그냥 또 살은 거죠. 저는. 안 아프니까 살은 거잖아. 그렇다가 다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은 꽤 오래됐고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이러면서. 그 다음엔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안 좋아진 거야. 막 이상한 행동되고 막 그 이상한. 이상한 짓을 제가 했어요. 뭔지 잘 몰라. 그래갖고. 또 이제 찾아가서 또 다른 데를. 그래서 이제 두 군데가 세 군데 갔다가 어떻게 해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조상꽃을 이제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아. 그때도.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도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는 과정인데 말을 안 듣더라고. 이렇게 푸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완결을 못 짓고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있다가 저는 이제 거의 막 2, 3일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누가 했겠지. 오셨나 봐요. 그런데 저희 신랑은 이런 쪽을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고지식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신랑을 이렇게 차려는 있지만 신랑도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가 그때 선생님하고 만약에 경우가 됐으면.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그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저긴데 4년 만에 제가 왔다랬잖아요. 그게 그때 제가 몸이 힘들 때예요. 많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저는 이런 거를 또 모르고 유튜브도 안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딱 들었을 때 용군이 그게 다 눈에 보인 거야. 그래서 그때 신청을 제가 해놨어요. 너무 힘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진짜 신병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몰라요. 코로나 터지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4년 만에 제가 여기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지. 여기가 아직도 꽉 막히고. 아침부터 답답한 거야. 여기가. 그래갖고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점을 뭐 신을 받았다고 해서 점을 남들 보이면 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계시다는 느낌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내 점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슬프면 위로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너무 힘들면 자꾸 울리는 거. 신당에 가면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서 빌어요. 신당을 어떻게 모셨어? 그냥.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그 서진 선생님이. 신 선생님이. 신을 내려줬죠. 내린 곳을 했어? 신 내림을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근데 1년 동안 됐는데도 그냥 저는 그냥. 신당만 왔다 갔다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서 목숨만 갈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바빠서 시간이 없고. 또 신랑도 모르는데. 또 저는 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바보 같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벌으면 다 그런 쪽으로 나갔다고. 제가 많이 조상국도 하고 이래서 많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아프고 힘들고 자식이 또 딸이 또 안 좋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그러길래 제가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서러운 거지. 저는 힘들게 살았는데 딸까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딸을 옆에 두고 있어요. 저처럼 어딘는 팍 나돌아다니면 솔직히. 이 남자 저런 자만 만날 것이며. 인생이 안 좋잖아. 굴곡이 험하잖아. 그래서 그냥 어디도 가지 말고 너가 하기 싫으면 쉬어라. 엄마가 돈 벌어주고. 다니는 학교나 마치고 엄마 근처에 있어라. 나가지 마라. 저는 막 좀 이렇게 데리고 있으려고. 제가 인생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저희 신랑은 이해를 못하지. 왜 애를 끼고 그러느냐. 우리 신랑은 깜막혔어요. 제가 그거 했고 하면 이혼해. 아니 저도 못 참고. 제가 그거를 폭로해서 만약에 우리 신랑이 그거를 만약에 저기하면 진짜 우리 신랑이 서로 이거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결혼해 애들 때문에 참고. 신랑이 이뻐 참은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데 애들 때문에 제가 났으니까. 났잖아. 둘을 연년생을 낳고 저 힘들었거든요. 애 낳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애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참고 참고 산 세월인데. 지금 와서 이혼하면. 제가 이혼하려고 신랑 차린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진정한 신이 있다면. 좋은 날 좋은 때 이런 것도 다 공표해서 해주거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인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모르고. 모르고 제가 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만 흘리게 하고 그냥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절대 제가 진짜 신을 모시는 게 맞는 건지. 선생님한테 그거 좀 제일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지금 본인이 어떤 주력으로 해서 본인이 가물이 있었단 말이지. 신사주야. 그러면 딸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알다시피. 그쵸? 근데 무당이 됐어. 신당은 모셔놨어. 손님도 못 봐. 벙어리야 지금. 그리고 느낌은 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맞아요. 법당 찾아가서 옥수를 해. 근데 소통이 안 돼. 통신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공기 하나가 여기 딱 있는 거야. 항상 답답해. 당연하지. 그거는 본인한테 오신 어떤 분이 그만큼 답답한 거야. 맥힌 거. 그래. 꽉 앞뒤로 깜빡이었어. 그게 바로 싱구녕 맥혔다. 그래. 우리가 아는 말로. 그런 것처럼 여기가 다 맥혀있는 형국이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하기는 했어도 옳게 되지 않았다. 자리 자정이나 자리가 잘 잡히지 않았다. 설건드렸다라는. 물론 본인이 신을 모신다. 절박한 심정에서 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몸이 덜 아프고. 내 몸이 좀 덜 아프고 한다고 했지만. 아니다는 거지. 일반인과 지금 본인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 법당에 불을 모셔놓든 꽃을 그렸든 아무것도 안 하고 불안하고 초롤토로 나도. 아니. 그렇게 해도 내가 들어가면 내 법당에서 내가 느끼는 거 통신이 되는 거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본인은 멍충이야. 지금 멍충이 상태라는 거야. 그냥 모셨으니까 모셔져 있겠지라는 것뿐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없다라는 거지. 그냥 느낌만 주시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신에서 내리는 느낌. 본인이 생각하는 느낌. 그거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그래 놓으니까 본인은 신적에서도 조상에서도 그러고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밥공기 이만한 게 여기 딱 들어앉어 있는 거야. 원래는 아침부터 더 꽉 막히더라고. 아침부터. 응. 그러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가리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가리를 잡아서 제가 하면 무당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해도 되죠. 해서 불릴 수가 있겠는지 선생님이 봤을 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내가 제일 우리 저 밖에 제자들도 있잖아. 내가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물론 신은 내려와 있으니까 무당 사주라고 얘기를 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근성을 봐요. 근성. 근성. 인성도 있지만 인성은 신에서도 그러고 일단 신에 굴복하고 난 나머지는 제자는 신에 따라 신의 인성도 있고 내 인성도 있고 남을 구제 중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뀔 수도 있고 해. 근데 근성이 없으면 못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엄청난 신이 와도 제자가 근성이 없으면 제자 길을 제대로 못 가. 아니 그래서 제가 왜 받은 것도 혹시라도 제가 진짜 나이가 점점 먹어 가는데 제가 안 하게 되면 따라 절대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근성은 근성이고 얘는 그래 뭔 얘기인 줄 알아. 끈기도 없고 인내력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저는 근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프고 저게도 깡 가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시골에서 하느냐 잘 못해요 사람들. 그 깡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어느 때는 제가 진짜 진짜 옳은 신명이 오고 진정으로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진짜 신랑하고 한 번에 풍파를 겪더라도 저는 해야 되는 사람이면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막 진짜 모셔서 저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저는 진짜 힘든 사람 진짜 힘든 사람 저는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막이라도 말벗대고 그 사람도 힘든 거 내가 진짜 오만 잡기 일을 다 해봤긴 했던 사람이라 저는 이제 그 경험으로다가 솔직히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다 해줄 것 같은 생각은 저는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으면 돼. 네 저는 그런 마음은 항상 마인드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지 않아. 저는 오른말이건 뭐건 그 사람들의 상처되는 말은 웬만하면 여기서 딱 닫고 좋은 말로만 거의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아 제가 진짜 일찍 좀 왔으면 좀... 그러면 그 각오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 근성을 보고 나는 예를 들어서 무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저는 알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선생님과 연구원도 보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도 참 진짜 저는 대단하신 분들 문의원님, 무당님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근성과 인성과 모든 걸 다 갖추고 그리고 진짜 깡도 있어야 되고 진짜 이게 보니까는 진짜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저도 근성도 있고 깡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저분들처럼 저는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이런 마음 솔직히 무서움도 많아요. 겁이, 겁이, 겁이 좀 많이 먹을 때가 많아요. 아 그냥 이렇게 농사 지면서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생각도 들 때도 많아요. 농사가 힘들어도 저는 그렇게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 신이. 그러니까. 지금 내 신명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도 해도 안 늦었는지 아니면은 제가 신당을 잘못 차려서 그거를 접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러 왔어요. 제가 솔직히 하셔야 돼. 제일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하셔야 돼. 하셔야 되고 지금 있는 신당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부처님을 갖다가 안 돼요. 부처님만 있어. 안 돼요. 아무것도 없고 부처님하고 꽃하고 그냥 쌀하고 초만 있거든요. 신당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희 그 선생님이 부처님을 부셨더라고요. 그분도. 다른 것도 다 있는데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혹시라도 제가 저희 그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 약간 좀 옛날로 말하면 땡중 스타일의 약간 스님식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저를 보고 불줄로 생각하셨나 나는 그 생각을 또 했던 거지. 저는. 아니에요. 아니라서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진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길로 가서 내가 무당 본인이 아까 말한 대로 인간 구제 중생하고 살고 첫 번째는 딸한테 내려가지 않고 딸이 못하는 걸 아니까 그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딸한테 내려가지 않게 하고 하려면 본인이 야물딱지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안 하면 내려가요. 얘가 아무리 답답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가르쳐서 안다고 해도 얘가 얘 자체 인간 자체가 타고난 게 달라요. 그러잖아. 그럼 엄마가 봤을 때 안타깝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딸을 보면서 항상 딸도 맨날 꿈을 꾼다라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리고 매일 자. 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물병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재우는 거예요. 제가도 그랬거든요. 근데 신랑은 전혀 게을르다라고 막 이러니까 또 그것도 안 맞는 거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렇죠. 본인은 못 느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심히 여기가 답답한 게 풀리지 않는 풀랑마고의 문제 모든 게 많아서 근데도 제가 바쁘기도 바쁘지만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또 가질 않아. 전 보러 가질 않아. 막 생각은 이렇게 보긴 해도 확 거길 가진 않아. 그래서 몇 군데 못 가봤어요. 몇 군데 안 가보고 신을 받은 것도 어쨌든 후회는 했어요. 한 열 군데건 열 차섯 군데건 어디 계산해서 받았어? 아니 제가 이제 집이 가까이다 보니까 멀리는 힘드니까 충주. 충주에 계십니다. 누가 충주 잘 보는 사람 있다면서 충주 그분을 소개시켜줘서 또 여기저기 제가 안 다니니까 그분한테 한 서너 번 갔다가 아니요. 한 6개월 정도 초발원만 하다가 딸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다고 또 이러시니까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전 답답한 거야. 그래서 신사장님한테는 아직 신사장님이 계시니까 죄송하잖아. 솔직히 이런 것도 솔직히 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마음적으로는 아 이것도 가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이제 4년 전에 했던 거고 너무 감사한 거야. 또 전화를 4년 뒤라도 생각하고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아 잘 왔네. 속은 속은 시원해요. 선생님 말이 와 닿고 근데 풀리지 않아도 답답해요. 이게 답답해요. 아래 다시 잡고 다시 하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딱 자리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딱 안정이 되지 안 그러면은 딸한테도 그러고 본인한테도 그러고 막내로 어릴 때부터도 귀신이 보인 것도 없고 사람들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그렇게 없는 아이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제일 걱정인 거야. 제가 진짜로 가리를 잡아서 진짜 해서 이게 이게 말문이 터질까.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인 거야. 그걸 못 믿으면은 못해요. 그렇죠.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그리고 그거는 다 신줄이에요. 신줄에서 알아서 해주고 터지고 내가 지금 본인을 봤을 때 하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뭔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본인 그걸 말문 터치고 그런 거를 못하고 그 능력이 없으면 내가 얘기를 할까? 안 하지? 선생님 저 이거 좀 뽑아주세요. 오방기요? 오방기는 안 뽑는 데다. 아 그래요? 아 나는 오방기 하시는 사람 오방기 오방기 잘 안 잡혀요. 끝대 없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본인이 좀 더 떳떳해지고 근데 신랑하고 문제가 제일 걸려서 신랑하고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랑도 신과물이야. 그러면 신랑도 신과물이면 아까 본인이 말 잘했네. 신이 계시면 부부간의 이혼까지 시키면서 하시겠냐. 원신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가정을 지키라고 하지. 가정을 깨고 너는 나만 섬겨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원신이 아니지. 저도 행복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 여기 나중에 온 우리 제자도 남편 입고 해도 남편이 딱 이해해주고 뭐하고 신고할 때 오지도 않았어. 오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거에 막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걸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걱정 안 하고 지금 잘해. 남편이 기도 가서 외박을 생전 안 했었는데 기도를 가면 외박을 하고 이래도 남편이 뭐 다 이해해주고 그게 신이야. 그게 신인 거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본인이 손님을 볼 수도 없고 말문을 터칠 수도 없고 일단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밥풀 떼기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본인 자체가 그걸 녹아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건 신에서 답답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얹혀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내려보내려고 하면 방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도 처음에 잘 불릴 거다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건데 못 찾았나 봐요. 그쵸? 음.